정 Sans 저는 한 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체력인데 유산화, 헤이스팩을 먹으면서 여름에 제가 체력 같은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경기 도중에 오는 피로감이 조금씩 덜해지면서 좀 더 경기에 100%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포수 선배님들 체력이 좀 더 많이 소진되는 포지션이고 지금 저희 포수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계신데 포수 선배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 말고 제 지인들이나 선배들이랑 다 봐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것밖에 못하냐고 약간 그렇게 핀잔을 듣기도 하고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야구를 보시면서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또 저희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산아 화이팅! 최고!